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교육공학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교육공학의 본론을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공학 전체를 개관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교육공학입니다. 이 교육공학도 역시 교육을 공학적 측면에서 한번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Educational Technology입니다. 이게 미국 교육공학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식 명칭이야. 자,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Educational은 뭐예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인 것과 관련된 거죠. 근데 예전에는 바로 Instructional Technology, 곧 교수 기술에 치중을 뒀던 게 바로 교육공학이야. 근데 요즘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교육공학협회는 교육공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현장을 개선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정과 자원에 대해 방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교육공학의 정의가 실제로 문제 나오진 않죠. 자, 우리가 교육공학과 관련된 두 가지 시각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공학적 기술들을 교육에 접목하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를 연구해 봐야 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산물로서의 교육공학입니다. 자, 산물이란 건 뭐냐면 공학적 기술들을 교육현정에 접목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장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AR기계, VR기계, 그 다음 각종 ICT기계를 교육과 관련된 장면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청각 매체의 활용과 관련된 게 바로 산물로서의 교육공학이고요. 자, 또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교육공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교육공학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체제적 설계, 그 다음에 실행,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교육공학의 의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교육공학의 마인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크게 세 단원에 대해서 배우죠. 자, 첫 단원은 뭘 배우냐면 교육공학 중에서도 통신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여기서 배우게 되는 통신이론은 SMCR 모형, 그 다음에 볼로의 이론 이렇게 배우고요. 자, 두 번째는 교수 매체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어시어머형, 그 다음에 교수 매체 긍정설, 교수 매체 부정설, 이러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에서는 ICT 교육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배울 거예요. 블렌디드러닝과 위키라는 내용만 배울 예정입니다.